언제부터일까 이게 사랑일까 왜 자꾸 너만 보면 행복될까 어쩜 그렇게 넌 다 예뻐 빈틈없이 다 예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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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너의 그 모든 걸 요리 보고 조리또 봐도 어딜 봐도 다 예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네 편이야 예쁘게 사랑하자 라리라리랄랄라 라리라리라 라리라리랄랄랄라 라리라 우리도 모르게 발맞춰 걷고 우워워워워 우리도 모르게 손을 잡았고 우워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난 몰라 나만을 위해 불렀던 나의 고백서 우워워워 콩같이 쉬었나봐 정말 단단히 쉬었나봐 언제부터일까 이게 사랑일까 왜 자꾸 너만 보면 행복될까 영어만 여기선 영어만을 쓰여야 돼요 여기가 어디야?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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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버그 안녕하세요 희 yeah 안녕하세요 정말 관심을 네 예 바로 할게요 바로 바로 하루하록 할게 시작 pack 운동 후 살éis Observe 떨리는 슬기 których 왜 아맞춰 가지 시작 시작 정 gefunden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힘사율은 그럼 다음 사율 정리로 가볼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사율만이 남았습니다 바로바로바로 핸더맨 인기를 끌어볼 수 있는 엘기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죠 B.A.P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식 하나의 바로 애교 서열을 자 양번이 있습니까 아 이거 없습니다 B.A.P 도왔습니다 무조건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애교 서열이 이제 가장 민망하니까 우리 직접 민망하니까 아 진짜요 우리 문저스 문종업공 종업공부터 항상 열심히 하는 B.A.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니까 드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에이 요 플레이 플레이 하나 둘 셋 으흠 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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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시간이 없어 헛 하나 둘 셋 하하 하하하 하하 하나 둘 셋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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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